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략 한 3년 전에 3년 좀 더 됐거든요 3년 좀 더 됐나 한편 3년 정도 된 그림인데 창고에서 꺼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미안성된 채로 창고에 넣어놨었거든요 보면은 남아나는 어떤 그런 디테일로 인해서 쓸데없는 디테일을 많이 이 크기에다가 너무 많이 넣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상태여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놨었던 공유 그림인데 이걸 제가 완성을 하려고 꺼내왔습니다 보시면 하도 이제 창고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배경에 뭐가 많이 묻어있죠 원래는 이 여백 상태를 그냥 깨끗하게 냅두고 완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뭐가 있다 보니까 배경을 좀 칠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좀 칠을 해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하는 약간 문신 커버 하듯이 그런 어떤 느낌으로다가 일단은 3회라를 좀 세팅하고요 밑에 보면은 이번에 그렸던 이 깡 깡 그림이랑 그 다음에 저기 조정석도 보이죠 요정도면은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우개질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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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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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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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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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